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월 25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인월절 0시 대비 4명 증가한 2,085명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54명으로 전주 93명 대비 39명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1명, 50대 4명, 60대 6명, 70대 16명, 80대 18명, 90세 이상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자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91%, 80세 이상이 50%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월 2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인월절 0시 대비 2,917명 증가한 22만 8,505명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5,109명으로 전주 대비 4,553명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58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확진자가 4,84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 2,985명 대비 1,865명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확진자에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전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20대로 총 2,8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체 확진자 중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1,150명을 기록하여 전주 798명 대비 352명 증가했으며 전체 확진자 중 8%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전주 대비 확진자는 총 43%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5,409개입니다. 전주 4,975병상에서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100병상, 일상차병원 11병상 등 434병상을 추가 확보한 수치입니다. 현재 1,954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6%입니다. 중환자 사용병상은 188병상에서 138병상으로 50병상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27%에서 17%로 10%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중등증 62병상, 준증증 15병상, 중증 33병상 등 총 110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 주에는 동국대일산병원 5병상, 아주대병원 5병상 등 11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여 병상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월 24일 18시 기준 1,96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월 24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77개이며 단기 외래진료센터 15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료증 환자는 12,499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23명이며 117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5,803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인 확진자도 재택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또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시군별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관리 가능 인원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전국 1 신규 확진자 2만 명까지 발생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며 오미크론 변인 확산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입니다. 현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60세 이상 고령층 또는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으며 24일 18시 기준으로 재택치료자 103명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8명분 등 총 111명분을 투약하였습니다. 지난 20일부터는 치료제 공급시설이 기존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정담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먹는 치료제 투약 확대 및 적기 처방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월 24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총 1148만 2935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5.2%에 해당합니다.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분들은 총 1167만 6112명으로 도인구 대비 86.6%입니다. 3차 접종자는 648만 4899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48.1%입니다. 주간 3차 접종자는 총 51만 4394명으로 누적 3차 접종률은 44.3%에서 48.1%로 3.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12에서 17세 접종은 대상자 78만 2,430명 중 1회 이상 접종은 49만 6,158명이 참여하여 접종률은 63.4%이며 기본접종 완료자 44만 461명으로 접종률은 56.2%입니다. 시군별로는 포천, 동두천, 안성 등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남, 성남, 과천 등이 45에서 50% 초반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아 청소년의 경우 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10에서 19세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을 분석해보면 미접종군은 0.04%, 기본접종 완료군은 0%로 접종 완료자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증화율은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에서 17세 청소년들은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1,897건의 백신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증 사례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는 1건, 사망 사례는 총 17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현황입니다. 24일 0시 기준 도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1,641명입니다. 1월 3주차 전국 국내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50.3%로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82.3%, 경북권 69.6%, 강원권 59.1% 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월 2주차 19.6%에서 1월 3주차 41.2%로 일주일 사이 약 2배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중대본 자료는 1주 정도 시차가 있으므로 이미 수도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수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는 재택치료 확대, 병상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환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인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명절 연휴 변이 확산 및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하시더라도 설 연휴 전에 3차 접종 실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향 이동 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고드리며, 휴게소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실대 취식이 불가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시고, 일상생활 복귀 전에 진단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경우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종 면회가 금지되며, 차전 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도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불편이 없도록 도내 선별진료소 87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6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나 기간 사정에 따라 상의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코로나19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 안성, 이천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3곳을 설치하여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철저히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며,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